왜 여기 서있어? 오빠 기다리고 있었어. 같이 출근하려고 그랬어? 응. 오빠 얼굴 보고 기운 내라고 말해주려고 고맙네 가 오빠 그래 사장님 계세요? 사장님 아직 안 나오셨는데 누구세요? 그건 알 거 없고요 나 커피 한 잔만 타줄래요? 아 누구신데 오자마자 커피를 달래요 여긴 청소한 사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? 나 청소하는 사람 아니거든요? 커피 마시고 싶으면 직접 타서 드세요 야 너 뭔데 나한테 건방을 떨어?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누군데? 네가 뭔데 사람을 무시해? 철성 피해 사장님이세요? 대구 건설 황창식 사장님께 제 얘기 들으셨죠? 혜린이에요 아 예 들어와요 참 인사들 나누죠 이쪽은 가수 준비생 오세라씨 그리고 이쪽은 준비생 혜린씨 준비생이라고요? 청소부가 아니고요? 아 네 아 아 아니요? 아 아